나 이거 집에 다시 못 가는 거 아니야? 으악 밀려 밀려 여기 텍사스 맞아? 여기 텍사스 아닌 것 같아요 차 하나도 없네 절대 운전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영하 14도래요 영하 14도 영하 14도야 우와 눈 좀 봐 아 제가 이 텍사스 살이 10년 만에 정말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눈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야 여기 텍사스 맞아요 뉴욕이 지금 영하 0도? 네 그 정도인데 텍사스 온도가 지금 영하 14도입니다 사실 아직 나가보진 않아서 추위를 아직 실감 못하고 있는데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사러 나가볼까요? 일단 걱정은 되지만 한번 제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먹으러 출발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과연 무사히 햄버거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어 눈이 눈이 밤새 내렸거든요 근데 어? 아 이게 안되겠다 안되겠다 길이 완전 얼었어 길이 얼었어요 나 이거 집에 다시 못가는 거 아니야? 어 이상한 소리가 나 어 괜히 나왔어 아 밀려 밀려 아 너무 밀려요 안돼 안돼 안되겠어 오 안되겠어 안되겠어 오 이거 안되겠어 운전 못하겠네 눈이 밤새 엄청 내렸어요 오늘 계속 비가 아니 눈이 온다고 하던데 야 눈 진짜 많이 왔네 여기 텍사스 맞아? 텍사스 아닌 것 같아요 오 추워 제가 한번 도로 찍으려고 나왔는데 다니는 자동차가 있는지 차 하나도 없네 차 안 다니네 아예 어머어머 맨날이야 오 진짜 차 하나도 차 하나도 없어 오 이쪽은 오 오 버스 간다 조심 운전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텍사스 혹시 사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 절대 절대 운전하시면 안 돼요 텍사스는 진짜 눈이 워낙 안 오기 때문에 진짜 도로 사정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제가 동네 앞에 잠깐 나왔었는데 오 운전하면 안 돼요 근데 나 여기서 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지 추워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영하 14도래요 영하 14도 영하 14도야 오 추워 제가 지금 동네 입구에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네요 집에 다시 돌아가야지 빨리 동네를 안 벗어났는데도 이렇게 이 동네에서도 미끄러질까 걱정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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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미끄러워 어머 바퀴가 막 너무 미끄러워요 집에 계세요 나오지도 마세요 얼어 죽어요 오 알래스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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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